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미국 주식 투자와 절세 계좌를 활용해 35세 조기 은퇴한 광화문 금융론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주식 투자 대가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 바로 오랫동안 투자를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투자 방법이나 종목 선정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같이 백발의 노인이 돼서도 계속 투자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투자를 합니다. 누군가 투자로 이미 큰 자산을 이룬 것을 보며 나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개 여기서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투자 공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만회하려고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우리는 투자를 포기해도 무리한 투자를 해서도 안됩니다. 대신 좋은 투자를 오랫동안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장기 우상향하는 S&P500 지수,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100 지수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강화문 금융로 진서빈님이 지은 월 300만원 버는 주식 투자 공식입니다. 저자는 스물넷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 주식 투자와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서른다섯이 되던 해 조기 은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한 달에 3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세 계좌 3종류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서 1. 평생을 300만원을 만드는 시뮬레이션 2.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 5가지 종목 분석 3. 월 300을 버는 최종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1. 평생 월 300만원 만드는 시뮬레이션 구상하기 이제 실제로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월 300만원 현금 흐름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퇴한 후에 살아가는 시간을 3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달 300만원을 받으려면 약 10억원이 필요합니다. 월 300만원이라는 현금 흐름의 가치를 정리한 표를 보면 단순히 모으기만 해서는 10억원의 현금을 발생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 500만원씩 모아도 무려 18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돈만 꾸준히 모을 수도 없습니다. 돈을 모으는 중에 전월세 보증금도 내야 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합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어떻게 목돈이 필요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목돈을 사용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돈을 모아야 합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결국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월 3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투자가 필수임을 잘 알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 이 글을 읽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계획을 위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저축 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음으로 투자금액이 적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신 연령이 낮을수록 투자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주식투자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도 10%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는 뒤에서 배울 ETF들이 역사적인 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 25세부터 월 100만원씩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수하면 만 40세부터 월 300만원 창출이 가능합니다. 즉 이것은 월 100만원씩 투자를 해서 복리로 연 10%씩 수익을 올릴 때 이 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어떤 ETF를 매수해야 되는지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표에서 나오는데요. 월 100만원씩 납입만 한 경우와 투자했을 경우를 비교한 표인데요. 이 위에입니다. 만 40세가 되면 원금은 1억 8천만원이 되고 이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고 앞서 세운 가정을 대입해보면 평가금액은 약 4억 1,700만원이 됩니다. 이 책 앞에서 연금저축 계좌, ISA 계좌, IRP 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절세 계좌를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앞부분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의 수익률 10%를 월로 나누면 0.833%가 되고 총 약 348만원입니다. 여기서 기타 소득세 16.5%를 적용하면 약 월 29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 평가금액을 다시 운영해서 10%를 얻는 것을 즉 여기 10%는 배당금과 수익률을 더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월로 받으면 약 348만원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348만원을 받으면 연금저축에서 운영을 한다면 15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 16.5%를 세금으로 내던지 아니면 그 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해서 세금을 내던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연금소득 외에 소득이 많으면 기타 소득세를 내는 게 유리하고요. 연금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에 편입해서 과세를 내는 게 훨씬 더 적게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받으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안 내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계좌를 두 개를 이용을 하면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책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 35세부터 월 200만원씩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수하면 만 45세부터 월 300만원씩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 45세가 됐을 때 원금은 2억 4천만원이 되는데 이 역시 원금이므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평가금액 4억 1300만원을 0.833%로 계산하면 344만원이 되고 기타소득세 16.5%를 적용하면 만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월 287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입니다. 만 45세부터 월 300만원씩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수하면 만 52.5세부터 월 300만원 창출이 가능합니다. 만 52.5세가 되면 원금은 2억 7천만원이 되고 평가금액은 4억 308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배당수익률 0.833%를 적용하면 33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세 16.5%를 적용하면 매월 2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은 얼마나 될지 직접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즉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했다면 수령을 할 때 얼마만큼 수령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만 55세 미만의 수령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투자원금은 비과세가 되고 그 외의 금액은 계좌평가금액 곱하기 10% 그리고 16.5% 과세를 제외한 금액의 12를 나누면 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고요. 만 55세 이상 연간 1500만원 이하를 연단위로 수령을 하게 되면 계좌평가금액 곱하기 10% 곱하기 1-연금소득세 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 받으면 됩니다. 70세 미만이면 5.5% 과세가 되고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 과세를 하게 됩니다. 엄청 유리한 거죠. 그리고 만 55세 이상 연간 1500만원 초과이면 계산산식은 똑같은데 종합과세 혹은 16.5% 세금을 떼는 게 다릅니다. 즉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가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실제로 계산을 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세금 계산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배워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 투자할 수 있는 기간도 다름으로 계좌평가금액산출법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적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매월 투자할 수 있는 금액과 투자 가능 기간을 선택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10%로 가정하고 주식 투자는 복리니 월복리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절세 계좌를 활용할 테니 비과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즉 여기서 매월 얼마를 납입하고 몇 년을 납입했을 때 평가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복리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에 있는 적금 계산기를 사용해도 어차피 복리가 적응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 월 투자 가능 금액을 200만 원으로 하고 투자 가능 기간을 13년으로 했을 때 예상평가금액은 6억 4,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월 수령 가능 금액을 앞의 계산식에 넣어보면 446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나와도 생활을 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대 50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절대 늦은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는 기대수명이 너무나 늘어서 70, 80까지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계좌배분 계획은 연금저축계좌의 세금공제용으로 50만 원을 넣고 왜 그러냐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600만 원의 금액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제2의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110만 원이라고 했는데 100만 원까지밖에 못 넣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합해서 1년에 1800만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월 15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래서 2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뺀 나머지 50만 원은 일반형 ISA 계좌에 넣어서 투자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계좌배분 이유는 투자 가능금액 200만 원에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년 한도를 채우고 ISA 계좌에 여긴 40만 원이라고 했는데 50만 원을 납입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40만 원만 납입하는 이유는 10%의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면 비과세 200만 원까지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즉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 펀드를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만 채우려고 40만 원을 납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투자 가능금액 1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좌를 분리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언제든지 뽑아도 과세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금저축계좌를 두 개를 나눠서 납입을 하고 있고요. ISA 계좌는 안 만들었는데 점점 혜택이 늘어난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ISA 계좌도 개설을 해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냥 일반 계좌에서 했는데 여러 책에서 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에 투자하는 게 엄청나게 큰 이익이라고 해서 이제는 종목 투자를 하지 않는 즉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것은 다 과세 우대 계좌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잦은 매매를 할 필요도 없고 월별로 따박따박 매수만 하면 되니까 장기 투자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00만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를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10% 이상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책에서 앞에서 강남아파트는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모두들 사고 싶어하는 부동산인데요. 강남아파트 같은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간단히 복습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남아파트 같은 자산은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모으고 싶은 자산 큰 문제가 없다면 절대로 팔고 싶지 않은 자산 증여까지 하고 싶은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바로 구입하고 싶은 자산 내가 산 가격보다 하락해도 결국 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강남 부동산과 같은 자산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자산으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실제 수익률은 S&P500 지수가 강남 부동산보다 월등히 높았죠. 그렇다면 이제 S&P500 지수를 이해할 차례입니다. S&P500은 미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500개의 우량 기업들이 주가 성과를 추적하는 주가지수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이기도 합니다. 앞서 S&P500 지수를 강남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전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예외는 아닙니다. 아래 그래프는 140여 년 동안 S&P500 지수의 주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S&P500 지수는 1957년 3월 4일부터 발표되기 시작했지만 1800년대 후반의 수치도 역산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장기간 우상향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우상향했다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토록 어려워하는 매수 타이밍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얼마에 매수를 했든 결국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올라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몰라서입니다.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당장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매도하지 않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장기간 우상향할지 아닐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단기로 혹은 몇 개월 안에 얼만큼의 수익률을 내기만을 기대하고 매수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무조건 오를 것 같던 주가가 내가 사면 이상하게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마치 누군가 내 계좌를 보고서 몰래 카메라라도 찍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 결국 매도를 하게 됩니다. 계속 보유하다가는 손실이 더 커질 것 같고 기다린다고 한들 내가 매수한 가격에 영영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입니다. 종목 투자를 하면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S&P500 지수의 장기간 우상향한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P500 지수는 결국 상승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단기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S&P500 투자를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경우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40년이 넘도록 우상향의 역사를 지켜온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앞으로 S&P500 ETF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에 정말 동감하는데요. 종목 투자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서 연 수익률 20에서 30%를 5년 이상 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수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별 종목 투자에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해는 30%, 한 해는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수익이 들축날축하다면 S&P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지수 투자를 저도 권하고 있습니다. 오렌 버핏은 2017년 직접 운영하는 버크셔 회사회의 주주총회에서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일은 S&P500 인덱스 펀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소개해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망한 후 남겨질 유산의 90%를 S&P500 펀드에 나머지 10%를 단기 채권 즉 현금성 자산에 투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기간 우상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S&P500 주식의 가치를 오렌 버핏도 인정한다는 예시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오렌 버핏의 스승이자 증권 분석의 창시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저서를 통해 인덱스 펀드는 개인 투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지만 파티에서 자랑할 수 없는 지루한 투자라고 언급했습니다. 비록 재미없는 투자이기는 하지만 S&P500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면 개인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의 수익률을 확실히 능가할 것이라고도 말했죠.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S&P500 ETF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주식 투자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투자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대개 수익이 크게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벤저민 그레이엄은 S&P500 ETF에 꾸준히 투자했을 때의 성과가 전문 투자자들의 성과를 확실히 능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단순하게 운이 좋아 단기의 수익을 낸 것을 본인의 실력이라 판단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주식을 사도 주가가 오르는 주가 상승기에는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하락기만 맞이하더라도 오히려 훨씬 큰 폭으로 주가 하락을 겪고 다시 겸손한 투자자가 됩니다. S&P500 지수가 아무리 장기간 우상향했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S&P500 지수는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을 두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시기에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비교적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S&P500 지수가 또다시 큰 폭의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5점 대비 50.8%는 하락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S&P500 지수는 큰 위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상향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 폭의 주가 하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가 바로 매수기회였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가 하락기야말로 결국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S&P500 같은 주식을 더 열심히 모을 시기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인이 어깨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도 나보다 앞서 경험한 선배들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워렌 버핏과 그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경험을 빌린다면 S&P500 ETF에 투자하는 것을 결코 그저 그런 성과의 지루하고 재미없는 투자로 폄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투자하면서 가장 두려워지는 주가 하락의 시기에도 S&P500 ETF의 장기 우상향하는 힘을 확인했다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에 동의한다면 평생 월 3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 S&P500 ETF 그리고 이와 유사한 속성으로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지수 ETF를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보유 종목, 그 다음에 섹터 구성, 기업 규모에 따른 투자 비중, 가치주와 성장주의 구분에 따른 투자 비중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4가지가 지수를 분석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ETF가 상장될 때에도 4가지 지수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ETF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탑10 보유 종목을 일단 보고요. 이거를 보는 이유는 보유 종목이 각 ETF끼리 겹치느냐를 살펴보기 위한 거라고 하고요. 섹터 구성은 이 지수가 어떤 섹터를 주로 구성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 규모에 따른 투자는 기업의 시가총액에 따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디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거고요. 네 번째 가치주와 성장주 구분에 따른 투자는 보통 성장주는 매출이나 이익 등의 실적에 앞으로 고성장이 예상되지만 현재 매출과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주식을 의미하고 반면 가치주는 매출이나 이익 등의 실적에서 앞으로의 고성장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현재 매출과 이익은 상대적으로 큰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종목이 얼마나 겹치느냐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S&P500 지수의 탑10 보유 종목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클래스 A, 메타, 알파벳 클래스 C, 버크셔에서의 테슬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이고요. S&P500 지수의 섹터 구성은 정보기술, 헬스케어, 금융서비스, 순환소비재가 비중이 높고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기초소재는 섹터 구성이 낮습니다. 근데 S&P500 지수의 배당금 추이를 보면 배당금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S&P500 지수에 투자를 하면 배당금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을 기대하며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S&P500 ETF도 장기간 배당금이 성장하는 좋은 배당 ETF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만약 2011년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1년 동안 받게 되는 배당금은 208만원이었습니다. 즉 2% 정도 되죠. 그런데 계속 배당금을 재투자하면서 S&P500 ETF를 보유했다면 해마다 배당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2003년에 받게 될 배당금이 700만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투자한 금액 대비 7%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억원을 투자한 주식은 약 4억 8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주가와 배당금이 함께 성장하는 이상적인 형태가 S&P500 ETF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은 대형주에 집중이 되어 있고 투자 스타일 2는 성장주와 혼합주의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S&P500 지수는 시장을 거의 쫓아가고요. 그리고 성장주가 주가 상승률이 높은데 S&P500 지수는 어느 정도 거기를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시세 차익과 배당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수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S&P500 ETF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종류를 섞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S&P500 지수와 더불어 함께 투자하면 좋을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미국 나스닥 시장의 상장 종목 중에 금융업종을 제외하고 시가총액이 크며 거래량이 많은 100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구성 종목에서 S&P500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4%가 됩니다. 즉 나스닥 100 지수도 S&P500 지수와 같이 장기적으로 상향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2020년 이후 나스닥 100 지수가 S&P500 지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 지수에도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SCHD ETF에 투자를 하는 거죠.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사실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배당 투자의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지수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1차 필터링을 하고 여기에 부채 대비 현금 흐름이 좋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선별하여 앞으로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배당 다우존스 지수의 배당 성장표를 보면 2012년에 배당 수익률이 3.13%였던 것이 12년 동안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유지했을 경우 14.38%가 됩니다. 즉 배당이 복리로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투자한 금액 대비 배당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배당금이 성장했고 12년 동안 배당금이 4배 넘게 커졌다는 점은 배당 성장주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아주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경제적 해자 지수와 배당 귀족 지수에 투자하는 방안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익숙하지는 않은 지수이고 국내에서도 상장된 ETF가 한 개씩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성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표가 나와 있는데요. S&P500 지수는 2014년 1월부터 2024년 7월 동안의 성과인데요. 연평균 수익률 12.69%, 나스닥뱅은 17.86%,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11.47%, 경제적 해자 지수는 12.92%, 배당 귀족 지수는 10.39%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가정한 10%가 과거의 수치에 비교해 봤을 때는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낙득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과거의 성과가 언제나 미래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직이지만 주가 성과를 비교할 때는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세 계좌에 담을 ETF도 S&P500, 나스닥백, 미국 배당 다우존스, 경제적 계좌, 배당 귀족 이렇게 해서 이 표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소개한 것들로 어떻게 최종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종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에 앞서 품계적으로 검증된 매수와 매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매수에는 정액적립식과 거치식이 있습니다. 정액적립식이란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치식은 보유하는 목돈으로 한꺼번에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액적립식으로 2년 동안 매수한 성과에서 거치식으로 2년 보유한 성과를 빼보았더니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0 이상으로 간 것은 정액적립식이 우수하고 0 이하로 나온 것은 거치식이 더 우수한데 거치식이 훨씬 유리하게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반대의 결과인데 지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큰 금액을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경기침체가 아니란 말이죠. 대체로 거치식으로 매수한 성과가 더 우수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정액적립식의 성과가 월등히 나왔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자금이라면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한 상태라면 거치식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정말 주가가 너무나 높은데 그때 거치식으로 넣으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중 최고점을 기록할 때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적립식이 나은 것 같고 만약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한다면 거치식이 날 것 같습니다. 내가 목돈을 가지고 있는데 쉽사리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3년에 걸쳐 여러 번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500만 원씩 6개월마다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오랜 버핏이 유산으로 남길 자산의 90%는 인덱스 펀드에 나머지 10%는 현금성 단기 채권에 투자하라는 유언장의 내용을 앞서 전했습니다. 일정하게 현금을 보유하면서 주식을 끌고 가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여가 아닌 오랜 시간 아끼고 모아서 만든 자산이므로 같은 비중의 투자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체 주식 투자 비중에서 70%는 매수 비중으로 나머지 30%는 현금 비중으로 두는 것을 권합니다. S&P500 지수를 기준으로 20% 하락할 때 보유 현금의 50%씩 추가로 매수하는 시기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경우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지만 주가의 변동평이 크기 때문에 거치식이 합리적입니다. S&P500 지수가 20% 하락할 때 나스닥 100 지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나스닥 100 지수의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S&P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섞어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초기 포트폴리아를 구성해 볼까요? 일단 주식은 기본적으로 S&P500 지수,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 경제적 해자 지수, 배당 귀족 지수 중 선택하여 가치주와 성장주 비중이 거의 동일하도록 매수합니다. 15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적립금은 성장주 비중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배당금을 매달 조금씩이라고 받고 싶다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의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다음으로 투자 성향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변동성을 줄이고 싶다면 가치주 비중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하락에 대비하는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비중이 높을수록 변동성을 줄이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저는 현금 비중을 30%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게 20-40% 수준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파킹 통장, 예적금 등 내가 언제든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여 심리적 안정을 갖는 것도 투자하기 전에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ETF들은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같은 방향으로 비슷한 성과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S&P500 지수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의 하락폭이 더 커졌다면 좀 더 매수하는 것을 리밸런싱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치주 비중이 높을수록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가 길어질수록 가치주의 비중이 높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락이 예상된다면 커버드콜 ETF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투자 포트폴리오를 본격적으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즉 개인이 성향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되고요. 본인은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월 투자 가능 금액이 200만원, 투자 가능 기간이 13년이라고 할 때 초기 포트폴리오 구성을 에이스 미국 S&P500 지수에 50만원, 코덱스 미국 S&P500 지수에 20만원,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50만원,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H에 20만원입니다. 여기서 H가 붙은 것은 환율 엣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금은 60만원, 포트폴리오 구성 사유, 기본적으로 S&P500 지수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1대1 비중으로 우선 투자해 볼 계획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환율 추이를 보니 아주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즉 지금 환율 수준이 높기 때문에 환해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을 방어한다는 거죠. 환해치 상품에도 20%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했고, 현금을 안전하게 보유하는 것도 투자의 개념이 될 수 있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금이 30%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급락하고 나스닥 100 지수의 변동성이 큰 종목이 크게 하락하는 시기가 오면 추가로 매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S&P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가 상당히 고점에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도 자신의 총 자산의 30%를 현금으로 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3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하락을 하면 추매를 하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지만 이거를 10년, 20년 하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마인드를 다잡고 항상 장기 투자의 자세를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주식에 관심이 있을 때 흥미를 갖는다. 하지만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다. 평소에는 인기도 있으면서 잘 나가는 주식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 저는 워런 버핏의 말을 주가가 오를 때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락할 때에도 주의깊게 살펴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남들이 모두 주식을 매도하는 시기가 오히려 매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끝없이 상기하며 제도를 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나와의 싸움이 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책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200만원씩 13년간 연 8%의 수익률을 올리면 총 투자금은 3억 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수익은 2억 2천6백만원 정도가 돼서 최종 금액이 5억 3천8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연 8% 수익을 내는 금액을 뺀다고 하면 연 4천3백만원을 쓸 수 있고 월은 358만원이 됩니다. 이거는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13년만 200만원씩 연 8%로 수익을 올리면 자신의 은퇴 후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우는 개별주 주식에 투자를 하는 금액이 있고 절세 계좌를 통해서 이것과 거의 유사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별 주식에 3분의 1 투자하고 그 다음에 지수 추종 ETF들은 절세 계좌를 통해서 3분의 1을 투자를 하고 현재는 3분의 1은 현금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절세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은 S&P500 지수 추종 ETF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전스 지수 추종 ETF 그렇게 3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지수 종목만 투자하는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견디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수는 아무리 변동폭이 심해봤자 30에서 50%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변동폭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니까 자신의 최적의 그 포트폴리오 배분 비중을 자신이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미국 ETF 투자로 평생 월 300만원씩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ETF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 ILP 계좌,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고 세금은 어떻게 납부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ETF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